5대 시중은행들이 이르면 이달부터 청년자영업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약 0.1%에서 0.2%포인트 인하합니다. 지난 3월 금융감독원과 함께 마련한 청년자영업자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금융감독원도 연말까지 은행들의 청년자영업자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됐는지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앞서 금감원과 은행들은 지난 3월 말 신규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폐업 비중은 다른 연령 대비 높은 청년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. 은행들은 통상적 우대금리 폭인 0.1에서 0.2%포인트 인하를 유력하게 검토 중으로 청년자영업의 경영건전성과 은행재무건전성 모두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.